Q&A의 퀘이스에서 기 impeccable 발빠르게 IT 하드웨어 소식을 전하는 쾌전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Q&B을 타고요 뉴스의 일부는 루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의 출처, 저희 Q&A 사전 하드웨어 뉴스 게시판인데 정보의 신뢰성, 이런 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반박씩,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인텔 아크 알케미스트 그래픽카드 실물 영상 공개 트위터를 통해 11초짜리의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인텔이 준비하고 있는 그래픽카드 실물이 확인된 11초짜리 영상이었는데 사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픽카드 시장 AMD랑 엔비디아가 치고받고 싸우던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CPU만 만들던 인텔이 드디어 GPU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회사가 총 3군데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 보면 약간 둔탁한 생김새거든요 그런데 이런 둔탁한 생김새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사람이죠 저는 똥지비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똥지비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공개되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진 않아요 물론 영상이 11초 분량밖에 안 돼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구동되면 또 어떤 모습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확인된 게 3개의 DP포트랑 1개의 HDMI포트였는데 이건 일반적인 그래픽카드의 출력포트랑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고 2개의 쿨링팬 그리고 8플럭스 6핀의 단자가 확인됐는데 이걸로 소비전력을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성능인데 성능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간의 루머로는 그래요 3070급일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과연 인텔이 그래픽카드 처음 만드는데 그 정도 성능을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픽카드 시장 이제 진짜 삼국지나 달아 먹거든요 그 빨간 깃발의 AMD, 녹색 깃발의 엔비디아 그리고 이번에 파란 깃발의 인텔까지 가세하면서 여러분 삼국지 한번 읽어보셨죠? 거기 나오는 깃발 색깔이랑도 똑같아요 지금 네 어쨌든 되게 재미있는 시장이 됐는데 빨리 인텔 그래픽카드가 나와서 이 그래픽카드 시장 가격 안정화에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AMD 라데온 RX 690XT 2.5GHz 이상의 클록을 제공할 것이다 네 사실 이야기하기 전에 경쟁사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1월 말에 3090TI 떡밥 엄청 시게 풀었거든요 1월 말에 더 많은 정보 공개하겠다고 계속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호흔장담 해놓고 1월 말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엔비디아 뭐합니까 지금? 그래픽카드 비싸니까 좋아요? 어쨌든 한간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간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3090TI 발열이 개같이 심해가지고 풀링 솔루션을 재조정 중이다 TGP를 낮춰서 변경하는 작업 중에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AMD의 경쟁사인 엔비디아가 이 끝판왕급 기한급 모델 떡밥 푸니까 AMD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격카드를 꺼내들었고 그 반격카드의 이름이 6950XT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뉴스는 6950XT의 부스트 클럭이 2.5GHz 이상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델명 좀 지저분해 죽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뒤에 이 오공 붙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 오공 붙는 거 더러워 죽겠어요 진짜 패! 어? 여기 들어가는 나비 21XTXH가 TSMC의 7nm 공정 힘을 받아가지고 클럭이 기존에도 상당히 짱짱하게 잘 올라갔거든요 이 TSMC의 7nm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뽑아줬기 때문에 이런 클럭이 가능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6950XT 관련 루머는 이 XTXH보다 더 정교한 수준으로 7nm 공정에 그냥 정수 막 에기스를 다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파워업을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뭐 물론 일반적인 공랭 쿨링 솔루션으로는 그 클럭 다 뽑는 거 사실 말도 안 될 것 같고 아마도 예측해보건데 그 라디에이터 딸린 순행 쿨러 버전 있잖아요 네 그런 버전에서나 이 클럭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시 시기 AMD랑 엔비디아가 빠르면 올해 1분기에 이런 플래그십 끝판왕 모델들의 어떤 대격전 격돌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늦어도 아마 상반기에는 이런 대격전 과연 누가 이길지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퀘이사전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말할 수 없는 어쩌고 라이브 있잖아요 그런 거 뜨게 되면 각이 나왔다 각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아 이건 뉴스가 아니라 그냥 제가 재미있게 늙은 시장 상황에 대한 기사예요 GPU 가격은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계속 비싸지는 걸요 그 사실 기존까지는 그래픽 카드가 게이머의 전유물이었거든요 뭐 딥러닝이나 AI나 뭐 연산 과학연산 뭐 렌더링 인코딩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까지는 그랬어요 그래픽 카드 하면은 더 높은 프레임 더 나은 이 부드러운 게임 환경 이것과 대변되는 어떤 코어 아이템이었는데 그런 상징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암호화폐에다가 반도체 수급 20까지 터지는 바람에 가격이 미친듯이 올랐어요 세 번째 기사는 현재 시장에서 그래픽 카드 가격이 추악한 괴물로 변했다 이렇게 꼬집는 그런 기사입니다 특히 3080 지금 얼마입니까 대체 MSRP가 699달러짜리 그래픽 카드가 지금 20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시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장 제일 크다는 북미 시장 있죠 아마존, 유액 이런 데 가봐도 이 20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말하다 보니까 되게 화가 나는 상황인데 아니 왜 이렇게 비싸지는 거예요? 개빡치네 이거 진짜 아니 왜 오르는 거야? 조던이에요? 나이키야? 왜 올라? 미치겠네 어쨌든 그래서 그럼 정상으로 대체 언제 돌아오느냐 라는 걸 말하는 건데 기사에서도 여기 얘기를 합니다 응 안 돌아와 아예 근거 없는 희망조차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입장도 동의를 합니다 진짜 우리 존댄 거예요 진짜 이거 이 그지 같은 시장 상황이 언제 풀릴지 장담하기도 어렵고요 한강 간다 한강 간다 하면서도 잡코인 차트본을 하고 스마트폰 한 손에 쥐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도 한두 명은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래픽 카드는 게이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 나쁜 소식은 그래픽 카드 회사들이 GPU 집 가격 올린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정 미세화 그러니까 파운더리에 수주하는 비용 있죠 그게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래픽 카드 회사 사장이에요 야 우리 저기 집 집어주는 데서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그래픽 카드 가격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빌미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아 참 그래요 MSRP가 지금 무의미하긴 하죠 MSRP대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시장상 이래 보이니까 이 틈을 타서 여기 올려보겠다 MSRP까지 같이 올려보겠다 이런 심보거든요 뭐 지금 MSRP 오른다고 해서 시장 상황이 얼마나 달라지겠냐면은 좀 불쾌합니다 이걸 빌미로요 올해 8월 9월에 그 AMD나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카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오피셜은 아니에요 제 예측인데 어쨌든 8, 9월에 그 그래픽 카드가 나왔을 때 뻥! 하고 올라간 그 MSRP대로 판매를 할 수 있을 거고 사실 그 가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 실제로 확인하게 된다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래픽 카드 가격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한때 즐거웠던 추억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애를 낳고 걔가 한 고등학교 다닐 때쯤? 한 2040년이겠죠? 그럼 제가 제 자식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아빠 때는 말이야 80 라인업이 699였어 어? 아빠? 80 라인업 599 아니에요? 자, 뉴스 다 전달해 드렸는데 드디어 K사존이 예전 Q&A가 종료가 되고 한동안 하지 않았던 뉴스 콘텐츠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매주 제가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이런 IT하디오 뉴스들 주목할 만한 뉴스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캐슨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canal에 계속해가 저희는 오늘 하시는 분은 저희는 오늘 저렴한ерш 이게 오늘 저렴한 나라로 오늘의 집중하시